영원히 나의 빛이오 내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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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나의 빛이오 너의 대전과의 수락인들이 내 사례도 늘어보았으나 신종과의 영원히 나의 빛이오 너의 대전과의 수락인들이 내 사례도 늘어보았으나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해도 여전히 태어나리라 영원히 나의 빛이오 영원히 나의 빛이오 영원히 나의 빛이오 여와를 찬송하리라 여와린 나의 빛이오 여와린 나의 구원자 내가 믿고를 내가 믿고 영원하리라 여와린 나의 빛이오 여와린 나의 구원자 내가 믿고를 내가 믿고를 영원하리라 나여겐 감사하며 지참송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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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